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22대 총선이 19일 남았습니다. 저희 MBN과 매일경제신문이 이번 선거에서 여야의 격전지로 꼽히는 12개 지역에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먼저 서울의 격전지로 꼽히는 이른바 한강벨트 3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강벨트에서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병주 기자입니다. MBN 여론조사에 포함된 한강벨트 3곳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상대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민주당 내 공천 갈등 등으로 대진표가 비교적 늦게 완성된 중구 성동갑. 전연히 민주당 후보가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를 9%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역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개혁신당 허은하 의원이 출마하며 3자 대결이 성사된 영등포갑. 민주당 최연일 후보가 50%의 지지를 얻어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권 대결로도 불리는 마포 의뢰서는 민주당 정청래 후보가 국민의힘 함훈경 후보를 12%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세 지역 모두 정권 심판론의 응답자 과반이 공감했고 야당 심판론은 비슷하거나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높았습니다. 어느 비례정당을 지지하는지도 물었습니다. 3개 지역에서 모두 국민의 미래,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 순으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다만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지역에 따라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MBN은 4.10 총선까지 3주에 걸친 여론조사로 격전지 12곳의 민심을 계속 살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M. stars & h